이거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한참에 시켰는데? 아, 한참? 한참을 놔둘게요 수업하고 왼손으로 해도 돼요 어떤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, CG는 죽으시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어느 날 눈떠보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상은 뭐 온몸이 포인트입니다 어느 한 곳을 찍어도 그것이 포인트예요 댄스 가수가 되셨던데? 저도 모르겠어요 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단지 신나는 노래를 내야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형이네요 안무 잘 하실 준비되셨습니까? 저는 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 몸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, 이게 배가 너무 짧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숙박 중이라서요 몇 분이 안에 숨어있거든요 보기에는 어떤 컨셉합니까? 슈퍼 아이돌 그런 건 거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뒤에 닌자 두 명이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하다가 새로 5시쯤 한 날이었죠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예상됐던 비패 케이 рассказывает 진짜? 근데요. 네, 네, 네. 네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Put your hands up in the air. Just raise your hands, 미쳐 이 순간. Tonight is do or die. Tonight is do or die. Tonight is do or die. 잘한다. 와 진짜 쟤가 너무 괴롭고 있네 좋지 않으시죠? 머신축하고 이런 게 난 너무 편하다고 해서 근데 형 방금 이거 표정 싹 바꿔놓은 거 좋았잖아요 내가 뭘 한지 모르겠어 뻔뻔해야 돼요 이렇게? 네, 뻔뻔해야 돼요 이렇게 해보자 살짝 비웃는 모습으로 귀여운 미소를 쥐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,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도움둬야 한국대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ppers 의완받을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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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뜻한 내용은 어떤 가사지 Gombert에 신나는 주입을 음료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어져 장모ту 보호의 배경송 기타 드디어 가사 이번엔 굿끝의 배경송 으윽 으윽 으흐흫 으흐흫흐흫흫 저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좋은거 수고 많이 먹자 으흐흐 에이 또 이 이 순간 Tonight is do or die Tonight is do or die 이 세상을 뒤흔들어 봐 너무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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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보다만 보다만 보다 액션 이 sănău how na i i i i 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안전는데요. 화이팅! 잘생겼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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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현타 오는 촬영을 처음 해보고 씬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놀잖아요. 컷이요! 날 보면서 신나게 놀다가 컷이요? 그러면 컷이요! 진짜 푸르드립니다. 열이 안 통해요. 멋쟁이 옷인데요? 옷이 좀 예쁘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? 네. 되게 잘하셨어요. 되게 잘하셨어요. 센터 투입 그 생각도 안 돼. 다사 하나 빠진 것처럼 막 향기에 취해버린 것처럼 now. 복종 환상 빈니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젠장 만들고 수고하셨습니다. 드디어 하루 먹습니다. 고마워 내게 굿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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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 메뉴가 보쌈이 돼요. 아 1등이지. 감사합니다. 아, 체리. 오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이 운동분도 도착되네요. 오늘 저녁 정리를 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내일은 우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나이 같이 떠납시다. 빨리 집에 가서 목욕물 받아서 목욕하고 침대에 딱 누워서 우주에 두어 보면서 잘 배우고 싶어요. 이런 뮤비 찍는 건 처음이잖아요. 그렇죠. 이 정도의 싼박한 뮤비. 아이돌스러운 댄스 앵막을 하게 될 줄. 저는 정말 아주 신나는 노래를 한 번 해보고 싶은 분인데. 갑자기 춤이 들어와요. 갑자기 춤이 극해지고. 갑자기 뮤비가 너무 화려해지고. 저도 모르는 사람이 당황스럽고. 그래도 재밌어요. 이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. 인간이란 얼마나 작은 경쟁이. 우주하고 있어.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. 우리는 왜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고. 우주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들어오면 하시나요? 무조건 해야죠. 본인 목소리 들으면서 잠드는 건가요? 내 목소리가 너무 달콤하다. 내 목소리가 너무 달콤하다. 나는 그런 졸린 목소리. 졸린 나레이션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여러분들을 다 재워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우주. 우리의 우주라는 말도 얼마나 자만심에 넘치는 말입니다. 우리의 우주라. 하나 지구에 사는 인간 우주입니다. 우주의 진. 우주의 꽃이 어당진. 생명이 살고 있다. 가능성이. 저희도 한 번 들어갔을까요? 아, 못 빨라한다. 우주 일을 보면 대신 배운을 잘 하시나요? 우린 목소리도 죽기. 하하, 하하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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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네 마지막 10만원 남겨놓습니다 마지막 편안한 의상이라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오 이게 또 없는 것 같은데 와 역시 죽었지 않나 액션 자 천천히 오케이 나는 하여 오늘 날... 바로 와. 2020년 6월 2020년 6월 무기, 무기 가사 지금 이런 감정이 있어 오! 나끄리나? 흐흐흐흐흐흐 진짜로 우주에서 혼자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러니까 밀 hè? 아, 흩어서. 만약에 우주에 갔나면 꼭 이것만큼 하나 가져가고 싶다. 사람 못 갖고 와요, 사람. 누구 생각하신 분이 있나요? 누구라도 있으면 다행히. 사람이. 사람이 안 된다면, 강아지를 대는 거 같습니다. 강아지가 엄청 많아요. 가지는 아우. 타임지는 아우. 콜라를 도착한 부분. 아니. 점점 점점 더 인상 되었던 것 같네요. 프리미엄 근데 오늘은 어우. 이대되는, 어우. 정말. 오롯이 그 다음과서 소통하는 날 있었으면 좋겠는데. 집안일 좀 시켜먹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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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